베트남어 본법 누워 반 루이 반 누워 땅 하면 한 달 반 모짬 하면 모짬이 100 루이 하면 50 150 모 땅 루이 한 달하고 반 모 하이남 루이 2년 6개월 모 루이 모는 1.5 1시간 30분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네들로 5개의 문장을 채취 bt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언어 교환에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bre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시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시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시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시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복사를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니까... 1시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시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시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는... 1시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시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시간 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